기상캐스터 배혜지 소리창조 클러스터는 전주 옛 도청사인 전라감영 보건지역 내에 사업비 821억 7천만 원을 들여 음원개발 및 음악제작기술 등 소리융합 및 응용기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칭 소리융합기술 상용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. 그간 준비를 위한 2년여 시간이 무의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과연 본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.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전북현안사업 추진을 새 정부에 무조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기보다 사업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. 철저한 준비로 본 사업이 다시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.